네 오늘은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유혹자의 유형 세 번째 아이디얼 러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얼 러버 딱 들어봐도 되게 이상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일 것 같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카자노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체 이런 유혹자들의 유형은 어떤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 유혹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고요. 권력의 법치,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서 젊었을 때의 꿈과 이상이 산산히 부서지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꿈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여러가지 현실적인 것들에 부딪히면서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사회적인 역할, 인간관계 이런저런 일들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면서 젊은 날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사람들에게 아이디얼 러버는 마치 깨진 꿈을 실현시켜줄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이거 잘 될 거야. 어렸을 때 꿈을 다시 이룰 수 있을까? 이런 환상을 부추기는 사람인 거죠. 이 아이디얼 러버들은요. 낭만, 모험, 정신적 교감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잘 만족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교감을 이루어지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그 가슴속에서만 가지고 있던 그 꿈을 다시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그 사람에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이디얼 러버는 사람들이 원하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아이디얼 러버들은요. 속물적이고 무미건조한 세상에서 무한한 유혹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삭막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척박한데 이 사람은 나한테 모든 게 다 될 수 있대. 다 할 수 있대. 이런 얘기만 하니까 당연히 이걸 듣는 얘기는 그런가? 진짠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꿈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렇게 현실을 잊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분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람에게 점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카사노바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카사노바의 방법은 아주 단순했다는 거예요. 그는 여성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그렇게 철저하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뭔가 기분을 잘 맞출 수도 있었고요. 또 그 사람의 삶에 부족한 게 무엇인지, 결핍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 결핍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여성의 아이디얼 러버가 될 수 있었다. 카사노바는. 카사노바는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연궁한 거예요. 얼마나 리서치하고 얼마나 조사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한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유혹할 수 있었던 거죠. 삶이 권태로워진 그 여성들, 부인들은 모험과 로맨스가 필요했고요. 자신을 위로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 누군가가 필요했거든요. 그 역할을 카사노바가 아주 잘해줬기 때문에 카사노바는 많은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카사노바는 그렇게 연구를 한 끝에 그냥 그렇게 머무는 거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 즉 그들의 이상형에 맞게 자신을 변모시키는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변모가 성공했을 때 여성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이 아이디얼 러버들을 찾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로버트 그린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의 결핍을 파악하고 이 사람의 결핍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를 변모시켜야 되니까 얼마어마하게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먼저 상대의 여성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하고 상대방의 내면을 잃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상대방이 갈구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하고 그 모습에 맞게 나를 바꿔야만 하는 노력들. 이 카사노바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카사노버가 없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혹자, 아이디얼 러버가 되려면요. 인내심, 세밀한 관찰력,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로버트 그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이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보는 것 이게 이 평가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스스로를 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내면 깊숙한 곳에 실현되지 않은 이상을 가득 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부적인 현실 때문에 그 이상을 펼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되게 슬픈 상태인 거죠. 나는 이걸 반드시 꼭 이루고 싶어 언젠가 이룰 거라는 꿈이 있고 뭔가 이상이 있는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면 때문에 그 꿈을 실현시킬 기회가 없고 실현시킬 식간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괴리가 생기겠죠. 상대방은 나를 평범한 가정주부나 전업주부로 보고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나는 내가 전업주부에 머물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꿈이 있으라고 생각하니까 다행히 평가에서 차이가 일어나기 시작되겠죠. 이 간극 이 간극을 카사노바는 카사노바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들의 그 결핍된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되게 다정다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얼러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을 상대로도 이런 아이디얼러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꿈을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를 믿으시면 대한민국 선진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부 시대 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이디얼러버의 일종인 겁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나 일자리를 못 구하지? 이런 결핍을 파악하고 그들의 그 결핍을 심리적으로 들어가서 나를 뽑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환상을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얼러버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파악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줘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디얼러버는 내면에 간직한 이상 그리고 어린 시절의 꿈에 호소함으로써 상대방을 유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말로는 간단하고 쉬운데 실시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조사와 어마어마한 노력 그리고 상대방의 내면을 읽어야 되고요. 상대방의 결핍을 파악해서 그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지만 아이디얼러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디얼러버가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요즘에 카사러버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디얼러버들은 어떻게 망할까요? 이들은 어떻게 몰락할까요? 이들이 몰락하는 경우는 의외로 쉽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 아이디얼러버들의 몰락은 단순합니다. 상대방이 그 환상에서 끼어나서 현실을 보는 순간 아이디얼러버의 매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로써 그 강글이 메꿔지겠습니까? 환상을 부추겨서 마치 메꿔준 것처럼 메꿔지는 것처럼 느끼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아이디얼러버가 만들어내는 환상은 자신이 가진 매력을 이상화함으로써 뭔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현실을 인식하는 순간 다 상상조건 나는 겁니다. 불완전한 모습을 노출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디얼러버가 가진 능력 그 이상의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끼게 되고 거기서 환상이 깨지게 돼서 더 이상 그 아이디얼러버들한테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유형 아이디얼러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굉장히 아이디얼하죠. 정말 그렇게 되는 것도 어렵고 어디까지나 아이디얼한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 그 유혹의 힘을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의 마음을 산다는 거 상대방을 유혹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